간식, 갈라, 산책, 가자 스키, 오늘 말을 한번 배워볼거야 잘할 수 있지? 어? 스키 잘할 수 있어? 한번 해봐 일로와 아이 좋아 일로와 좋아! 앉아 스키 앉아 기다려 오늘 말을 배워볼거야 잘할 수 있지? 가보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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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왜 녹음을 하고 그래? 안 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식이야! 자식도 찍어 놀면 안되냐? 아아! 그만해! 아아! 그만해! 초고라 가지고 놀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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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 났네 고장 났어 야 초고라 아직 안고장 났네 일로와! 기다려봐 꼬리 왜 이렇게 안들어 앉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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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! 아아! 아아! 어ő쥐그라려 기다려! 아아 source 기다려 기다려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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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좋아 내놔 그만 앉아 기다려 간식 가자 간식 가자 역시 삑삑이 많은게 없지?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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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